마이뮤직 유저 여러분, 둘, 셋! 안녕하세요! 테이씨입니다! 마이뮤직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. 저희가 이번에 저희 프로듀서이신 블랙아이드 필슨 PD님들이 저희를 위해 만들어주신 따끈한 첫 앨범 스톨투어 영컬처를 들고 드디어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! 타이틀곡인 소뱃은 드럼 앤 베이스와 신스웨이브가 혼합된 새로운 DBS 장르로써 저희들의 매력 만점 목소리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! 저희 스테이씨가 보여드릴 무궁무진한 팀프레쉬의 매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!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! 저희 소뱃 마이뮤직에서 많이 들어주세요! 감사합니다!